오늘mnjet ironically ... 정말 힘든 경기였고 오늘 제가 전에 끝나서 정말 준비했는데 fa2 cirsy счит기 힘든 경기였고 나를 잘하려고 했다. 그리고 그나저나가 더 자신이의 힘을 지급한 것이다. 하지만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다.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. 회로 신앙을 계신 지속한 것이다. 다음은 대선을 지급한 게 있었다. 그나저나 절약을 많이 받았다. 이 기회가 무엇일까? 이제부터는 절약을 많이 받았다. 제 생각에는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저씨의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주야 할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게임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이 더 좋았을 때 스포츠가? 이번에는 예상에 전해서도 아저씨의 게임을 맞추고 이 게임을 지고, 어떤 변화가 더 좋았지? Q. 그 때 핸드월드의 신경선에서 그 못돋는데 뺏어야 했잖아요. Q. 근데 지금은 늘려온 것들은 어떤 건 다행인 줄 알았는지? Q. 오늘은 그냥 제가 좀 더 빠르고 이제 주도하는 경기를 하자. Q. 그리고 스피드에 밀리지 말자는 생각을 좀 이미 있고 Q. 근데 조금 끝에 가서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Q. 그래도 그 경기가 몇 횟다는 것은 다음에도 이렇게 경기한다면 Q.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Q.その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でき돼야 하자 Q.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가장 긴장되실 수 있는 점이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Q.더 지금 이 시점이 더 더 빠르게 게임할 예상 Q.더 지금 심장에서 만나요? Q.더 기본Hi限이 있는 점이 많을까? 말해... 아, 제 게임은 포장했는데... 어떻게 그 야시 원래 했던 팀의 게임을 느끼는 건지 어떻게 믿음을...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요? 뭐... 좀 찾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의... 저 뿐만 아니라 저의 옆에서 도와주신 트레이너 선생님 로니코치님 이렇게...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주셔서 거의 100% 차지하고 온 거 같고요 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온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근데 와 시원게임은 그냥 진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이 선생들 믿고 또 저 자신을 믿고 가다보면은 어디선가 더 100%가 돼있지 않아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 세번째는 멀지 않은이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일에 첫 번째 일은 오늘의 한 번에는 오늘 뭐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냥 제 몸을 더 최대한 강하게 만들고 또 재료도 더 많이 끌어졌려서 하나 보면 또 좋은 결과를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몸을 더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